솔로 데뷔에 배우로 변신하더니 다시 신곡으로 컴백한 국민 저장남 올 한 해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. 앨범 이름 역시 다양한 매력을 모두 보여주고 싶은 바람을 담았습니다. 포인트 안무는 3, 6, 5, 0 손으로 그 숫자를 표현해 주신 거군요. 네 맞습니다. 3, 6, 5, 0 후렴 부분에 똑똑똑 노크하는 정면도 있더라고요. 너를 위한 포즈 어쩌세요. 마음속을 녹화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큐티 섹시 청춘 다가진 지윤 씨 팬들 마음속엔 이미 연구 저장됐겠죠. 열애설이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났을 만큼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스캔들 이후 첫 공식 석상인 만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. 많은 분리 사실 기분이 한 적인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웃듯이 작품을 선정하는데 어떤 변화가 지치거나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네 저도 마찬가지 지금요. 상의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. 했으면 좋겠다. 방금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? 전 그분의 이야기를 망했을 거라고 부르는 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연안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예진 씨는 밤누나 대신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. 전작에서 아쉬운 흥행 성적을 남겼던 두 사람. 이번엔 시청자들의 마음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? 14살 나이차를 뛰어넘어 부부가 된 커플도 있습니다. 선배의 답 정도 질문에 후배는 바로 정답을 내놓는데요. 잘 모르겠어요. 그럼 나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저는 절대 느껴지지 않습니다. 이지효 씨가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것도 있고 제가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관점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북중 나라 씨에게 연기 인생 첫 따귀를 맞았다는 지훈 씨. 역시 선배 바라기의 반응이 예상을 뛰어넘십니다. 너무 감사하다고 더 맞고 싶다고. 여기 손자고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따라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첫 따귀 어땠나요? 톡톡했어요. 죄송합니다. 집에 가서 메이크업 뺏기니까 여기 잘 남아있더라. 아픔까지도 긍정의 힘으로 승화시킨 이 남자. 이러니 예쁨 받는 막내가 될 수밖에 없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